trailer 도대체 왜 eg 야지 저거 같다 방탄출 방탄출 게임 어깨 손, 어깨 손, 어깨 손, 어깨 어디, 어깨. 여기, 여기. 어깨, 어깨 손, 어깨 손, 어깨 손. 어깨, 어깨 어디, 어깨. 어깨. 무서워. 이만 봐. 민호 형, 이거 뭐야. 계단 있어요, 계단 조심해, 계단. 계단이 어디 있어요? 계단 엄청나요. 고거워. 오, 어, 어. 누구야, 누구야. 오, 진짜 무서워. 자, 들어가면 되는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제 올라갈게요. 다 찾아봐라. 우리, 우리만 있어? 모르겠어. 희재 어디있어 희재 희재 어디있어 희재 희재 한 대만 한 대봐요 김홍중 김희재 어떻게 된다 빨리 여기 연습하던 연습실에 네트가 나갔어요 어이 남녀 특집이야? 어어 하지마 어어 잘못했어 잠깐만 아빠 안아라 무서워 무서워 뭐있어 뭐있어 이거 뭐고? 뭐 이상은 모르겠어 나 진짜 미치겠네 우리가 왜 근데 갑자기 와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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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이 기절하라는거 아니에요? 좀비 소리 나 봤는데 차가워요 앉아요? 안돼 안돼 놓지마 놓지마 이거 뭐야 손 잡아 손 놓지마 손 차가운 거 닿았어요 자 안녕하세요 뭐야 마이크 누구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벌칙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러고 온 게 난 벌칙이라고 생각해 신발부터 좀 벗어주세요 네? 신발을 벗어주세요 뭐가 있어? submerge 이렇게 싫어 깜짝이야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양말 멋있게 왜 누구야 왜 누구야 주먹 연속으로 날아가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주먹 이렇게 연속으로 날아가 일어서 세 발짝만 앞으로 걸어갈게요 세 발짝만 앞으로 걸어갈게요 자, 하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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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와. 아! 에이, 이거 뭐 쁘라지 같은 거 풀어놨다. 오! 아, 차가워! 진짜야? 뭐야! 어우, 너무 차갑다. 이거 어떡해. 너무 차갑다. 어, 너무 차가워! 아, 뭐야! 어!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안 돼. 아, 몰라. 어디 있어. 이거 못해. 아, 너무 차가워.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자, 앉아보셔주세요. 아, 이러고 있어. 어, 뭐야? 탑 세븐이 받았으면 좋을 만한 벌칙을 센스 있게 올려주시면 그중에 하나를 뽑아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탑 세븐은 앞으로도 꿀센터 직원으로서 여러분께 양질의 노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벌칙을 수행하겠습니다. 시작! 우선 빨리 노래 정하자, 뭐 할까? 뭐 하자, 뭐 하자. 하자. 빨리 끝날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해. 보릿고기 할까, 보릿고기? 제일 빠른 노래로 해야 돼. 그러면 찬찬찬? 찬찬찬 좋다. 찬찬찬? 차니까, 물이 차니까. 그래서 찬찬찬. 아, 찬찬찬. 아, 찬찬찬. 자, 가보자. 찬찬찬스. 찬찬찬. 음악 주세요. 도전해야 되는 거야, 도전. 자, 파이팅! 움직여, 움직여. 야, 움직여. 더 아픈데? 뭘 움직여, 더 차갑고. 힘들면, 힘들면, 힘들면. 아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맑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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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사랑을 느끼면서. 누구 있나? 아니, 바꾸자. 다가서. 날을 향해. 아, 웃음을. 을 다치면서. 출장을 부딪치며 찬찬찬. 바꿔, 바꿔, 바꿔. 실패. 실패야, 실패. 그리고 이거 찬찬찬해서 될 게 아닐 것 같아, 지금. 너무 느려. 일단 너무 느려. 100점이 잘 나온 노래는 좀 질러줘야 돼. 샤방샤방. 그래, 그런 거 할까? 그래, 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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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샤방샤방. 도전. 셋, 고. 박수. 샤방샤방. 여기 온천이다. 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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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주녀처럼. 아주 그냥 주녀처럼. 샤방샤방.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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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차라리. 샤방샤방. 아름다운 그녀 모습.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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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너무 차가워. 섹시해. 너무 차가워. 차가워. 빨리 들어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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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들어와. 멋내는 S라인. 아주 그냥 주녀처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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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순환이 되네.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저희 오늘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벌칙 잘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저희 탑세븐 100점을 꼭 불러서 멋진 선물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산의 골센터. 추워, 추워, 추워.